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윤치입니다 제가 오늘 할거는 기간안정 황금달빛 이벤트 1주차 여기 보시면 2형 제조객 소모 누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30년차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30번 돌리냐 거명식 15번 망가식 15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1주일 간다 30분 40분 아 아 아 느낌이 안좋아 2번 3번 4번 아 5번 6번 아 좀 7번 아 3시간 40분 개많이 나와 야 야 아 아 이거 아 코어 개퍼주네 아 아 아 아 일단 계속 해주고 아 아 뭔가 쎄한데 코어 파티가 열렸네 코어 파티가 열렸네 코어 파티가 열렸네 자 자 제발 아 아 제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범용식은 개똥망인걸로 코어 한 8개 나왔네 이제 이제 망가식으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7 6 1 4 갑니다 아니 1시간 반? 야 아 아 자 뷔 이런 아 아 아 아 basic 명수 9 DIG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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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생씨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이딴거 하지 마세요 망했습니다 두번 더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돌린김에 네 돌리지 마세요 인생 별거 없습니다 이상으로 망했으니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하